한이돌 한이돌 한이돌이에요 유진아 너 뭐 버리고 있어? 야 김효진 너 뭐 그리냐니까 창세야 넌 뭐 그리는데 나 나 어제 아빠랑 워터파크 왔었거든 거기에서 엄청 밀가루도 타고 막 파도도 큰 거 있었는데 야 지금 내가 그거 보러 갔어 뭐 그리냐고 아빠 워터파크 왔을 때 그림 넌 뭐 그리는데 나도 아빠 아빠랑 놀러 간다 진짜 너도 워터파크 갔어? 응 워터파크 가서 막 모토 타고 그랬어 응 워터파크에 모토 없었는데 거긴 어디에 있는 거야? 아 몰라 나도 갔었어 아빠는 놀았어 알겠어 오늘 왜 이렇게 화내려고 그래 우리 아빠 나랑 엄청 잘 놀라주고 맨날 맨날 이야기하고 그래 나도 워터파크 갔었어 아 알겠어 세아야 아빠 오셨던데 얼른 가방 챙겨서 집에 가자 네 선생님 유진아 나 먼저 갈게 오늘 아빠가 나 뮤지컬 보여주기로 했다 안녕히 계세요 좋아 Akbar 나는 왜 이렇게 우연해 유진아 오늘도 아빠 늦게 오시네요 잘 모르겠어요. 요즘 많이 늦으시네. 네. 그런데 괜찮아요. 늦어도 괜찮아요. 감사합니다. 아멘